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수아 지금 약간 90도가 아닌데 민수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이렇게 해야돼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민님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볼게요 잘하고 노래 부를 수 있나? 노래 불러봐 시작했어요 안녕 가망이 없다 고생했고 포인트가 없어 나와 나와 우리 좀 말을 하고 합시다 나도 아스트로 MJ니까 형진이 인사하라 형진이 인사해라 형이요 인사해봐라 형진이 우리가 선배예요 후배예요 형진이 나 형진이 나 형진이 나 찍어주는 거다 예 찍으십쇼 마크 찍으십쇼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가봐라 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고 네 MC하다가 실수하십쇼 감사합니다 좋은 날 utilize collateral 말씀대로